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라이트계의 신성이죠 알코올 장아찌, 알짱피디님 반갑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최근에 일본을 배신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모양이에요 대답하는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일생 조국을 위하여 다른 빵은 다 좋습니다 제가 친일을 했다더니 이런 거까지 받아들인 게 뉴라이트가 아니거든요 친일파까지는 인정하지만 뉴라이트는 아니다 굳이 하자면 아이고 좋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날이 갈수록 그 사람 누구야 진짜? 누구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글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너무 지식자판기 정정민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상 심플하세요? 앞에서 워낙 증신을 쏙 빼놔서 그리고 우리 떡국의 여인 떡국녀 우리 김여은 양 네 안녕하세요 떡국녀입니다 우리 참 언제 한 번 정무 한 번 해서 그죠? 이 팬들과 함께 떡국 한 번 나눠먹는 시간을 가져야 안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구정을 맞이해가지고 그렇죠 떡국녀 떡국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구정이 뭡니까 그리고? 설날 아유 구정이 뭡니까? 제가 생각해 일대의 어떤 잔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일 같아요 저쪽 신정구정 이거 옛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학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구정신정 이렇게 저는 그래도 설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너무 또 저쪽이 묻어간다 일본은 참 그 음력을 전혀 이제 세진 않죠? 안 세죠 메이지 휴신 이후로 이제 모든 걸 다 양력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추석도 8월 15일이잖아요 양력 8월 한여름에 네 8월 15일 아 거기는? 양력 8월 15일이 추석도 일본 오봉이라고 하잖아요 오봉 아 추석을? 네 아 그랬습니다 오봉이 뭐 오봉이 원래 저 접시 아닙니까? 아니요 쟁반? 맞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도 오봉 가져와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 저는 이제 그걸로 생각했죠 보름달이니까 이제 오봉초로 둥글다 그런 거 아닐까 네 그건 아니고 오늘 이제 왜 일본에서는 왜 그 명사나 이런 거 앞에 고나 오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업자 쓸 때 우리 일본에서는요? 저 잘못 들은 우리는 아니었죠 저 잘못 들은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는 저 분명히 우리라는 얘기는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마비생 마음이 아파서 추석이라는 자로 쓰질 않고 그러니까 추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봉절이라고 하죠 오봉절 동봉절?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기 양력 8월 15일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엄력이었죠 엄력이었는데 8월 15일이면 8월 15일로 바꾸는 거예요 신정도의 1월 1일 그것도 그냥 엄력 1월 1일을 대충 2월 며칠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잘랐어요 1월 1일 그냥 뭐 무식한 애들이에요 일본이 무조건 양력을 그냥 들여오면서 음력의 개념 같은 걸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조건 양력으로 다 바꾸자 그럼 오봉절에 쉬기도 쉽니까? 걔들 4일인가 5일 쉬어요 아 그래요? 여름 휴가네 거의 그날 그래서 일본 최대의 그거잖아요 성수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 많이 오고 이런다고 오봉절에 그럴 때 맞춰서 굉장히 항공기표가 없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오봉이랑 좀 다른가 보다 왜 우리 예전에 가방에서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왜 우리 오봉순이라고 했잖아요 아 오봉순이라고도 그거는 아마 쟁반 들고 다닌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그러겠네요 오봉이 쟁반이 할 때 또 있긴 있는 거죠 있죠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일본말 많이 그렇게 오봉 와라바시 뭐 그런 거 와라바시는 뭐예요? 나무젓가락 같은 거 오 와라바시 요즘 그런 말 안 와라라바시 쓰면 안 되죠 뭐 이걸 말하면 좀 그렇게 아니요 듣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어요 할저를 와라바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저 나누다 할자가 와라 와루 이렇게 하시가 어원까지 젓가락이에요 반별 일본어 아까 말했지만 하자를 얘들 앞에 말하고 하트어지면 바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시 바시 다리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일본어 수업도 듣고 그렇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네 와라시아 니혼진데스까라 까라 목소리를 조금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굵게 가셔야 돼요 와라시아 니혼진데스까라 이렇게 가야지 그거는 일본 무사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인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 듣습니까 그렇죠요 그렇죠요 한국말이 약해서 하여튼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댓글들이 여러 개 날렸습니다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여러 개 있었죠 특히 뭐 각광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좀 있었죠 우리 저 예원 씨 미스터 레인드롭 이름 좋으시네요 발음 참 좋은데요 네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더 좋게 해봐요 아닙니다 레인드롭 님이 네 돈주왕이 아니고 돈후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주왕과 돈후왕 요거는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세요 돈주왕은 근데 유로파가 없잖아요 여기에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거의 가까우니까 하긴 유로파니까 네 주왕이 이제 J-U-A-N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영어식 발음 하면 주왕이 맞긴 한데 원래 이 본토 발음 하면 후왕이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적절한 어떤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돈후왕이라고 했으면 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동이라고 써요 동 이응 맞춤 동 그렇죠 동후왕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셨으면 저는 이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주왕이 아니고 동후왕 동후왕 중국말 같은데요 동후왕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여튼 뭐 저희는 그냥 영어식 발음 스펠링 발음대로 해서 그냥 돈주왕 이렇게 많이들 또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 돌았던 80년대 후반 책은 돈주왕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돈주왕을 좀 더 익숙하네요 고등학생들이 그것도 참 많이 돌려받는데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됐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하면 됐지 뭐 거기서 더 뭐 해야겠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도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이죠 충분히 또 들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또 반대하실 건 아니라고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저 이탈리아는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라 이탈리아 사람들은 굴을 또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 분들도 물론 해산물은 많이 먹습니다 제가 또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를 또 오래 갔다 왔잖아요 한 한 달 갔다 왔잖아요 그리스하고 이태리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에이 비슷해요 거기가 비슷해요 거기 사람들도 다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막 휘파람 불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비슷합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생굴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카사노바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굴을 많이 먹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건 같이 공감했잖아요 그건 한국에서도 생굴 100개 먹기는 쉽잖아요 한국 사람 10개 이상 먹기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어디 보쌈이랑 같이 먹어야 한 12개 초장 같은 데 찍으면 그나마 좀 먹지 얘는 그냥 먹었을 거 아니에요 레몬 좀 뿌려가지고 아유 걔네들은 초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매워서 안 먹지 않나요? 네 초장은 우리 거니까 초장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서 인신한 거예요? 초장 일본 거에요? 우리 거라고요? 아 진짜 초장 일본 거 아닙니까 혹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우리 거라고 하셔가지고 일본 애들은 걔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잖아요 매우면 못 먹잖아요 걔들 걔들 그 와사비하고 간장 그걸로 먹잖아요 맞습니까?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나 지금 일본은 잘 모르니까요 저도 전혀 모르겠네요 일본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영양당근님 옴마니반메홈 우리가 이거 전에 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금강경에 있다고 했었죠 천수경이네 천수경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 주문들이 좀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의 보호 또 가오를 바라는 주문이라고 진주 속의 보석이란 뜻이 옴마니반메홈이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진주 속의 보석이다 뭐 이런 건데 옴마니배드메홈 이렇게 읽어야 된다면서요 원어가 그렇다고 돼 있네요 진주나 보석이나 뭐예요? 진주 속의 보석이라고 그러니까 진흙 속의 보석은 들어봤는데 진흙 속의 보석은 아니냐 진주 속의 보석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진주 속의 뭐 조개 속의 진주 우주의 섬리 이런 거 아닐까요? 뭔가 느낌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시는 거 같아요 뭘 이렇게 제대로 알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 같다 방송이 저희 방송이 그래가지고 그나마 저희가 좀 그중에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치자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 수진이 형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지금 무시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제 거예요 저만 좀 하게 해주세요 할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아 아도겐 얘기 나왔네요 아도겐 아도겐이 파동권의 일본식 발음인가봐요 하도겐 오 그렇구나 그게 이제 장풍이잖아요 장풍 아도겐이 네 네 그리고 아따따뚜겐은 제가 이거 하셨던 거 기억나네요 타치마키 셰프카쿠 요게 네 우리가 아따따뚜겐으로 알아들었나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아따따뚜겐 맞는데 타치마키 셰프카쿠 이게 아따따뚜겐으로 둘 수가 있나요? 전혀 안 비슷한데 전혀 안 맞는데 타치마키 셰프카쿠 아니요 외버 이게 이제 용권 선풍각이라는 김미리즌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에 7년 살았네요 오 나를 유라이키 인사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일본이신데 네 확실하시네요 그러면 7년 사셨으면 이거 혹시 저 미리즈 김미리즈님이 네 우리 김영웅 PD님은 아니시죠? 아니죠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아니 전혀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니 왜냐면 저는 그 아따따뚜겐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오락문화에 좀 약하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아니 저는 사실 그 오락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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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실 것 같은데 스트리트 파이터 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 어! 어! 하면 이렇게 맞아가지고 벌써 떨어져 나가있고 이런 분들이 저 초등학생이랑 붙어갖고 네 나중에 한 네 판 다섯 판 이렇게 이어서 연달에 치잖아요 네 에이 새끼 에이 그러면 새끼 공부를 안하고 맨 처음에는 세 판 정도 졌을 때 한 번 일어나서 건너편 이렇게 한 번 위에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화를 사귀죠 네 한 다섯 판 쯤 치면 동전 이제 그만 넣고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뒷동수를 빡 한 대 치고 이제 가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네 네 공부해라 공부 야 새끼 이거 진짜 이거 뭐 아는 게 여기서 너가 좀 뭐하시노 막 이러면서 이분이 지적해 주신 게 또 몇 개 있습니다 김미르지 님이 원소기호 17번 네 제가 그때 아연 말씀드리다가 굴에 아연이 많이 들었다 아연이 원소기호 17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아는 척 매뉴얼에서 저희가 암해 암해에서 저희가 좀 해드렸죠 음 근데 17번은 아니라고 아 그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근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리고 중요한 원소라는 소린가요 그러면 제가 봤잖아요 봐요 AU 어? 아룸 여기서 왔다 아 AU 내가 AU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때는 뭐 둘 다 아니라고 어?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닐텐데 아닐텐데 했잖아요 그럴 거 같다가 아니고 신문께 다시 한번 틀어봐요 우리? 편집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아니 편집을 해도 뭐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못 뺄 수 있잖아 네 금이 AU다 은은 AG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의 라틴어가 이제 ARUM이라고 한 데도 있고 네 AURUM이라고 한 기사도 있고 좀 달라요 이게 좀 오 AURUM 네 네 그리고 이제 AG는 라틴어 아르겐툼에서 왔다 대결입니다 아르겐툼 아르겐툼 네 아르겐툼 원소로는 47번이다 막 이런 건데 네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주기율표도 네 연금술사가 만든 거에서 기업했다는 거 아세요? 아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금술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걸 섞으면 이제 금이 나오더라 이런 걸 하려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네네네네 금 이렇게 안 적고 이제 자기만이 아는 기호를 막 적었대요 아 거기에서 이제 기원이 된 게 이제 원소기호 아 이 연금술이 사실 우리 현대 화학을 굉장히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연금술사 중에 한 분은 아 오줌을 소변을 네 소변을 농축하고 농축하면 금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로 노래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분이 꽤 있었는데 그 모든 돈을 다 오줌 사는 데 써버린 거예요 탕진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로부터 오줌을 뭐 뭐 몇 천명으로부터 오줌을 모은 거지 계속 끓인 거예요 그래서 찐덕찐덕한 상태까지 오줌을 그렇게 끓였으니까 네 근데도 부족해갖고 아내는 떠나고 새로운 돈 많은 아내를 또 만났습니다 실제 일인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아시죠? 그런 거 있다는 건 알아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아내를 만나서 다시 그 돈을 또 작업을 시작하신데 오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줌을 엄청나게 하여튼 지금 상생을 한 몇 톤을 몇 톤 이상을 끓이고 끓이고 조리고 졸여서 찐덕찐한 누런 누런 그 상태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하여튼 뭐 근데 그런 실패 아니 금이 조금 나왔다고 이러던데 나오기는 거기서요? 사금사금 오줌을 그렇게 쩔여서 아니 근데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네 오줌 모았었잖아요 그 소변을 모아가지고 간다고 화장실에 가면 변기 대신에 네 흰 통 같은 데다 소변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업체가 와서 한 번씩 수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오줌을 왜요? 근데 뭐 그거 약 원료가 된다고 원료가 된다고 소변이요? 예전에는 클레오파트라였나 아기 소변 가지고 막 이렇게 목욕하고 그랬잖아요 목욕도 하고 약용으로 쓰고 옛날에는 세탁자였잖아요 오줌이요? 로마시대 때 노예들이 오줌에다가 옷을 빨았대요 왜? 그거 뭐 성분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비누 대용이 된대요 오줌이요? 네 오줌으로 그래서 그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이따만한 막 큰 원통에 세탁물 넣어놓고 오줌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서 막 노예들이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와 그때 그런 일의 얘기도 있어요 뇌 오줌을 가지고 할 때는 손이 잘 안 헌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손이 잘 안 헌다고? 얼지 않는다고 얼지 않는다 당상 안 걸린다고 이제 말 오줌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 쓰기도 하고 화장용으로 쓰기도 하고 제일 약고는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유행했던 게 뇌 요법이 있었거든요 오줌 요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오줌을 첫날 제일 처음 첫 일어난 첫 오줌을 첫 부분은 약간 버리고 그 다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아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진짜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자기 자신의 오줌을 네 자기 자신의 오줌을 그게 좋다고 그게 좋다고 그거는 당뇨죠 그거는 당뇨죠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당뇨 가끔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난다면 왜 그렇지? 아 그거는 오줌으로 왜 건강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색깔 색깔 냄새 거품 뭐 네 어쨌든 거품 많이 나는 건 좋은 건 아니라던데 그쵸 근데 요즘에 어쩔 때는 진짜 가장 무색에 가까운 게 가장 좋은 오줌이래요 네 물을 많이 드셔보세요 네 아 물을 네 그쵸 아니 근데 어쩔 때는 진짜 근데 술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품이 날까? 그러게요 건강검진은 받아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낯빛이 조금 안 좋으세요 낯빛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건강검진 그 왜 뭐라 그러죠? 그 입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진짜 거품이 막 변기 위로 이렇게 무슨 맥주 따르듯이 오 진짜? 입욕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입욕제처럼 아 입욕제처럼 아 입욕제처럼 거품이 날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상한데 당신 치고 있는 거 맞아?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을 위해서? 하여튼 그 혹시 제 건강이 걱정되신 분들은 협찬 협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오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또 어떤 그런 연금술사는 아닌데 과학자인데 네 방구가 과연 저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방구를 굉장히 모아가지고 입대죠 네 그래 진짜 불 붙였는데 있어요 터져가면 집을 날렸대요 네 옛날에 터져요 집이 날아갈 정도라고요? 뭐 언제 날 모았대요 독가스 와 독가스 그런 뭘로 모였지? 자기 방구만 모은 건가요?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른 사람들 것도 모았겠죠 왜 이렇게 끼고 가세요 이렇게 비밀봉지 같은 걸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짜배 짜배 하여튼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그런 괴짜 과학자들이 그렇죠 결국은 우리 과학을 또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뉴턴도 네 아이장 뉴턴도 말년에는 연금술에 심취했다는데요 아이장 뉴턴 네 아 맞습니다 네 알아요? 뉴턴 뉴턴이 말년에 빠진 게 크게 두 개예요 머리? 연금술과 주식 주식 주자에 빠져갖고 또 돈 많이 날렸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좀 다 재미를 못 봤죠 아무리 똑똑해도 주식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두 명밖에 없답니다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은 근대 경제학에 케인즈 케인즈가 돈 벌었죠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벌었나요? 꽤 많이 벌었답니다 그 잃지 않고 계속 그게 재산으로 어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식으로 돈 벌기는 힘들죠 그러네요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미국의 학자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버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펀드를 만들었죠 90년대 초반에 네 근데 그 펀드가 결국 1조 달러의 손실을 내고 문을 닫았죠 1조 달러 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롱텀 캐피털 하여튼 뭐 그쪽이 있는데 1조 달러 가까운 손실을 냈는데 아 근데 저는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현물에 투자하면 절대 저렇게 돈을 잃지는 않고요 주식 투자자입니다 아 왜냐하면 생각해보죠 주식은 일단 주권이라는 실물이 있는데 선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을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했죠 뭐 해보세요 어쨌든 선물은 실체가 없어요 가상에 기간이나 조건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나 조건이 안 맞아버리면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 아 제로 근데 이제 주식은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은 있잖아요 주식 자체는 그럼 선물은 아무도 투자 안 하겠네요 그렇게 위험부담을 그 대신에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엄청난 피 아니 그러니까 오줌파마 오줌파마 P 네 PEE 네 그거에 P에다가 뭐더라 또 하나가 EUGGH라고 어쨌든 이건 좀 욕이래요 욕 EUGGH? 어쨌든 그것도 욕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합성한 거래요 PU가 플루토늄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왜요? 이유는 없어요 아니 플루토늄 찾아봐야 돼요 플루토늄이라는 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찾아내잖아요 나중에 아니 핵발전소에서 우라늄을 재처리하고 나서 남는 게 이제 결국 PU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진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원수 플루토늄 근데 그 이름 붙일 때 P이랑 그렇게 붙였나보네 이거를 딱 써서 플루토늄이 오줌과 욕을 합친 걸로 만들었대요 처치곤란하다 이런 건가요? 그 만큼이 사람한테 이게 폭탄이 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왜 그리스나 라틴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견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도 있대요 발견한 사람 있었대요 가령 이제 퀴리 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름을 따서 귀리움이라고 96번은 그 퀴리 부인의 아 츄리움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기르기 위해서 99번인데 아인슈타인윰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 왜 주기일표 완성한 사람이 멘델레의 부인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101번이 멘델레의 부음이래요 왜 왜 여긴 다 융으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어 느낌이죠 그래서 UM을 붙여주는 거 라틴어잖아요 끝말잇기 할 때 그래서 원수기용은 잘 외우고 있어도 거의 뭐 끝판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나요? 융 가지고 시작한다고 나트륨 어떻게 할 거예요? 윤륨? 자 그렇게 오줌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또 있습니까? 없죠? 아니 뭐 있는데 안 할래요 오줌 넘어가죠 이제 그리고 또 겨자가 옛날에도 있었다 갓의 겨자라면서요 뭐 그런가 보죠 있었겠죠 자신 없는 아니 아니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겨자가 있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겨자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게 회 먹을 때 찍어 먹는 일본 와사비 고추냉이 고추냉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외겨자라고 하거든요 외겨자 외국 겨자 아니 그 왜 말고 일본을 일본 겨자 외나라 왜 아이 외겨자라고 일본에서 온 겨자다 원래 저렇게 하면 되구나 원래 겨자가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제주도 저희가 지난주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제주도 사람은 조선시대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제주도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딱히 못 나가게 막긴 막았겠지만 뭐 여자처럼 못 나가게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죠 배 타고 뭐 일단 뭘로 가면 어떡할 거야 고기 잡아야지 소고기 묵지 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고기 잡아야지 소고기 묵지 아 그리고 배 잡아서 뭐 하겠노 소고기 묵어야지 요즘 어린애들이 예방접종을 맞는데 왜 결혁 환자가 늘어나는가 하는 질문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증가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 이게 예방접종 시스템 또는 역학 관점의 질문에 치료 관점의 답변이다 이런 어려운 얘기 하셨는데 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결혁이 예를 들어갖고 예방 백신이 있는데도 늘어나느냐 할 때 이제 물으니까 이제 이런 백신에 안 들어가는 새로운 균이 나타나서 결혁에 걸린 환자가 분명히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보통인데 흔히 말해서 결혁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결혁에 걸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 본인들이 왜 몸이 좋아지니까 도중에 이제 치료를 중단하다 보니까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100% 효과가 없습니다 접종 예방접종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그 해당 그 병균을 좀 집어넣어서 안에서 이제 내성이 생기게 만드는 건 면역이 생기게 만드는 건데 이게 100%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유효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상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왜 상처 나가지고 잘못 흙이라든지 이런 세균에 파상품 세균이 잘못되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썰러가지고 그런데 파상품 주사를 의뢰할 때 맞는데 그게 보통 한 15년 20년 가더라고요 사실은 한 성인 30대 중반 이후는 한 번 더 맞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못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 찔려버리면 그 균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비염관념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맞아가지고 이제 항체가 생겼는데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없어져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항체여세의 역할을 못한다고 다시 맞아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 다 그렇죠 만능은 아니죠 하여튼 뭐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맹박이 개노무스키 기계예요 기계 맹박이 개노무스키 네 그렇게 읽으셔야죠 이분이 과학기술 수학 철학 경제 정치 관련 용어 80% 이상이 모두 일본 말이다 근대학문을 일본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다 실제 이제 서양과 접촉하는 건 중국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원나라 때 일부분이 중국식 한자로 고쳐지긴 하는데 대부분의 근대학문은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거 보면 법률 같은 건 특히 거의 일본식 한자가 많죠 법률 용어 특히 많죠 법률 용어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꿔야 됩니다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그 재판관들이 하는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제 생각엔 그 말을 하는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순수 일본 말인 경우가 있거든요 순수 일본 말인데 그냥 그걸 한자로 써놓으니까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바꾸어 버린 것도 많다구요 한국말은 요즘 바꾸기 운동 같은 걸 하긴 하는 모양인데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어도 용어인데 문장이 한 문장이 몇십 페이지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끊어쓰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하니까 한 문장으로 쭉 하니까 그렇죠 참 무슨 소리인지 진짜 끝까지 안 가보면 자기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꾸 이렇게 어렵게 쓰면 자신들의 어떤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처럼 이렇게 쉬운 말을 쓰고 돼야지 사람들이 안 듣고 이러지 역시 대중성가 전문성이 참 맞습니다 조화를 이뤄 자 그리고 일본 돈 얘기가 하나 있던데요 일본 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화폐 얘기하다가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일본 돈 5천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5만원 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5천엔짜리 10개 정도니까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요절한 24살에 요절한 여류 소설가 소설가가 집회 인물이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구죠 히구치 이치요로에요 히구치 이치요 네 일본 근대 소설의 개척자랍니다 뭔가 이런 업적은 있는 거죠 24살에 죽었지만 근대 소설의 개척자니까 그걸 인정해줬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또 일본의 근대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 같은 것도 집회 이름이 올라있었죠 그렇죠 천엔권 2003년까지는 국권이고요 2004년부터 새로운 신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스메 소세키의 설국 아닌가 계속하세요 비웃는 것 같은데 그죠 설국 아닙니까 설국은 가와바다 야스나리 가와바다 야스나리네 나스메 소세키는 저기구나 소세끼는 소세끼 소세끼 제가 일본 관련 얘기하면 굉장히 우스우신가봐요 그죠 아니요 알짱필님은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떻게 모르는 걸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왜 입에 침을 바르거나 눈동자를 좀 돌리거나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안경 한번 딱 만지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안골을 쳐다보고 얘기해요 네 컬토를 좀 이렇게 만지든 이래야지 저 좀 가짜 같다 이래야 되는데 나스메 소세끼 소세끼 소세끼라고 해도 돼요 네 소세끼가 좋죠 라셔몽의 원작 아니 그거는 그거 다른 유노스케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유노스케인가요 원래 옛날에 오천행권에는 외교관이자 교육가인 미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나조? 사무라이 선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루즈벨 대통령이 아주 격찬한 책 루즈벨 대통령이 지금 알고 하시는 거 맞죠 그때 당시에 정말 격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즈벨 대통령 여자로 바꾸는 거예요 히고치 이치어로 사시위대 대통령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여자분 그리고 문학을 일본 금마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보죠 아니 그것보다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분야의 사람들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니 벌써 지금 소새끼랑 지금 일본 여류 소새끼랑 여류 소새끼도 들어가고 지금 그래도 문학상도 받고 하니까 노벨문학상이나 이런 것도 일본은 우리 누르면 5만원권 이상 이런 사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못 받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면 이제 문인이 더 이제 높아지겠죠 이상이 확실하게 이상은 아직 이 정도 수준이 안 된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도 다릅니다 아이씨 서양 소설계 우리 번역 자체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저평가됐다 그렇죠 가바드 야스나리의 설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번역이 아주 번역자를 또 잘 만났다 그렇죠 궁합이 잘 맞아서 우리나라는 이 표현이 빨간색을 표현하는 것도 수십 가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 윤동주시 보세요 저는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저는 정말 노벨상위원회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가 됩니까 한국말을 가장 잘 외국말로 바꿔줄 사람을 빨리빨리 찾아서 한국 문학을 빨리 최정상으로 진짜 알아야 돼요 노벨 위원회가 그걸 왜 해야 되죠? 그럼 왜 노벨 위원회가 그걸 왜 해야 되죠? 나는 우리나라보고 하라고 좀 하기가 좀 그래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같은 나라는 아니니까 무슨 소비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집회의 주인공이 되고 또 세균학자도 들어왔네요 노고찌이대요 이 만화도 있잖아요 아주 만화 있죠 만화 아주 재미있는 만화 아 그래요? 세균이 어떻게 난 주인공이 되는 만화가 있었을까 난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뭐 이 사람 여기도 나왔지만 일부러 매독에 감염될 정도로 저기 뭐야 열정 열정이 있었고 또 아프리카 그쪽에 가서 황열병 연구하다가 죽잖아요 황열병이 걸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갔다가 죽었으니까 세계 평화나 뭐 이런 데도 기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진짜 만화책을 읽어보면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집안 아주 어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불굴했대요 손이 이제 조막선으로 뭉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조금씩 폐긴했지만 이게 평생 장애가 있는데도 아주 뭐 불굴의 연구원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 명성을 사왔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 사람을 기념하는 상도 있거든요 노우찌 대우상도 아 그래요 어떤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연구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상도 받았나요? 노벨상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튼 일본에서 굉장히 훌륭한 학자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노우찌 대우가 아니 그 일본 쪽에서 봤을 때 금마들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훌륭한 그 학자들이 많죠 이휘소 같은 분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세계적인 천재물리학자 아닙니까? 그 뭐 어쨌든 저번에 최근에 몇 년 전에 노벨상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그 이휘소 선생의 이론에서 많이 또 이제 실마를 얻어가지고 연구 성과를 냈다 이런 언급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참만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핵 개발과 관련이 있다 없다는 이휘소 박사 유족들은 그런 이제 관련상은 좀 부인하고 계시고요 부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새 박사님도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조경철 박사님 윤무부요? 윤무부 윤무부구나 아니 뭐 윤무부 저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어떻게 저렇게 나와 재밌게 하시네요 우리 계십니다 저기 저 조경철 박사님 아폴로 박사 아폴로 박사님이구나 되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윤무부 박사님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정도의 표정이었어요 유엔푸도 조경철 박사님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지난주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바로 이겁니다 닭광 논란이 된 건 아니에요 닭광 무슨 논란까지야 아니 닭광이 닭광의 근원 닭광 스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닭고왕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닭고왕이 택암이에요 택암 한자로는 택암인데 택암? 네 그러니까 연못 택자에다가 암자 할 때 암자 쓰는 거 그걸 다쿠앙이라고 일본 애들은 읽는다 이거죠 아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유명해진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저기 짠지 네 네 무잔지를 좀 맛있게 만들어봐야 되겠다 무저림 네 그래서 이제 쌀겨와 네 식초를 같이 혼합한 데다 묻어두었더니 막 풍미가 뛰어나더라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닭고왕이 됐다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끼는군요 도쿠가와 이에 미스입니다 이에야스 아니고요? 이에야스의 아들인가 손장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식사하다가 바로 이 닭고왕 이름을 지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장군할 건데요? 제가 장군이죠 목소리부터 아까 해보셨잖아요 제가 장군 목소리예요 저도 좀 굽지 않아요 한번 해봐요 알았어요 반호 이것은 천하일미데스 무로 만든 것인데 송사님 송사님 박방선생님은 지금 박력이 넘치신데요 스님답게 좀 해주세요 박력이 넘치신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셔시죠 아노 이것은 천하일미데스 마모아미타불 무로 만든 것입니다 아노 어떻게 무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모아미타불 살기와 소금에 처렸습니다 참 결미데스 대상께서 고연하신 모양이니 앞으로 이 물을 다꽝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다메데스요 아니 뭐 죽어가다가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다음에는 절대 안됩니다 다행히 한번 쳐본거죠 잘 편집을 좀 해주세요 아리간두 고자이마스 연기력 폭발 하여튼 그 닭광이 도쿠가와 이에 미스랑 스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미 닭광은 만들어져 있었던거죠 다만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 도쿠가와 이에 미스가 추천을 했고 역시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뭘 정해도 여튼 이 닭광이 일본에서 쭉 내려오다가 우리나라도 좀 건너오게 됐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기하지 않아요 중국 음식 먹을 때 닭광 먹잖아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왜 짜장면 먹을 때 도대체 닭광을 다른 거랑 먹을 때 닭광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김밥 아 김밥 김밥의 낙이 들어간 낙이 네 무조건 먹죠 근데 김밥도 사실 닭광을 안 넣을 수도 있죠 사실 그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야 아니 근데 김밥이 일본에서 온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막기처럼 이렇게 말아먹는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막기는 네 되게 종류가 많죠 대막기라고 해서 왜 돌돌로 원통용으로 말아서 먹는게 있고 네 카파막기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속에 카파가 이제 오이잖아요 오이만 넣어서 많은 오이지 김초밥회가 일찍집에서 파는 것들도 있고 아 완전히 단 제조업 그런게 들어와서 이제 김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김을 해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을 먹은 역사는 우리가 더 오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라 아시죠 한민족이 그러니까 그거를 먹은 경험이 있는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이제 먹으니까 다른 일본 애들도 먹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일본 애들이 먹는 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너무 조심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네 김밥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을 누가 먼저 먹었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김 속에 뭘 싸먹을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뭐 이렇게 구워서 네 그 밥을 이렇게 싸먹고 싸서 먹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뭐든지 쌈 그러니까 조그만 넓이가 있으면 쌈 싸먹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는 아 우리 민족은 뭐든 쌈 싸먹는다 네 그래서 쌈 싸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부정적인 의미 아닌가요 쌈 싸먹는다는 잘 못했다 한반도 만물창조설이 있어요 아니 뭐 아 그럼요 모든 건 옛날에 에덴 동산이 인사동 쪽에 있었단잖아요 인사동 쪽은 너무 평평해가지고 동산은 없는 것 같은데 동산은 좀 약간 차라리 명동성당 있는 쪽이 네 우리 수였어요 에덴 동산이 인사동 쪽에 있었다 네 자 여튼 뭐 지난주 우리 방송을 듣고 어 의견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AS가 좀 된 것 같고요 네 지난 방송 혹시 뭐 좀 빼놓은 거나 좀 보충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 지난주는 없습니까 퍼펙트하셨다 아니 퍼펙트했다 여기보다는 뭐 준비한 게 여기까지다 더 이상 없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간이 좀 됐습니까 그러면 훨씬 넘었어요 넘었습니까 자 떡국열차 1교시는 늘 그렇던 대로 늘 그러하던 대로 지난주 방송에 대한 AS로 채워졌고요 본격적인 2교시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내 마음 전에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왔냐면 예쁜 종이 접어내는 게 이 마음 알려드릴 텐데 어쩌나 이 영상 밝은 달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몰라